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일까요? 힌트! 부활절! 땡! 두 번째 힌트! 팬케이크 데이! 딩동댕동! 팬케이크 데이는 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날인데요. 부활절 전 40여일 전에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맛있는 달걀, 버터, 밀가루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팬케이크로 다 만들어먹고 그다음 40일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자 그런 의미로 팬케이크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이야! 성공! 저 찢어졌네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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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